아니 여러분, 다시 듣기. 다시 듣기. 다시 듣기. 다시 듣기. 잘하면 8시 전에 끝날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다시 듣기. 자, 지금 일단은 1등 바스가 이렇게예요. 이렇게만 여러분 조금 체크를 해 주시고. 자, 문세윤 씨가 여기까지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같이 가야 됩니다. 나 이금질 아까 들었잖아, 이금질. 이금질? 그게 몇 번 줄 줄이야? 두 번째 줄. 이금질? 다시 듣자, 쓰자, 먹자. 으쨰! 잘 들렸어. 아, 어렵긴 어렵네요. 마지막 줄은 모르겠다. 첫 줄 맞지, 일단. 맞아. 그치. 자 우리 오레메 존 지금 느낌 왔습니까? 청하 씨 느낌 왔어요? 아 두 번째 줄. 일단은 청하 씨 두 번째 줄 들었대요. 이금진이 있어. 이금진. 청하 씨 뭡니까? 두 번째 줄. 이건 줄래 엄마께. 맞아 맞아. 이금진 엄마께. 이금진 제가 아까 들었다니까요. 이금진 네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나 방금 동현이 형 같았지. 어 마음이 되게 아팠어. 마음이 아팠어. 키 마음 아팠어요. 나 방금 동현이 형 같았지. 어 마음이 되게 아팠어. 마음이 아팠어. 키 마음 아팠어요. 자 한 분 한 분 갑니다. 잡은 거 얘기하세요. 잡은 거. 세 번째. 그럼 세 번째 잡았어? 잡았어요. 그러면 저는 90% 잡았어요. 두 번째까지 완벽하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 둘이 들었는데. 그러면 끝나요. 약간씩 달라요. 자가와서. 자가와서. 아무도 없어? 난 모르겠어. 먼저 김동현 부터 발표합니다. 아니 글자수 안 맞는데. 손을 내밀어. 손을 밀어. 뭐 이런 느낌이었어. 손을 밀어. 손을 밀어. 손을 내밀어. 이런 느낌이었어. 90%예요 그게? 한 40% 떨어졌어. 아 이거 뭐야. 반응이 40% 떨어지는 게 어딨어. 손을 밀어. 손을 밀어.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이런 느낌이. 제가. 문태윤. 들었습니까? 자 보세요. 어? 보세요. 여기에 제가 뭐 하나 들었는데. 이거 맞는 거 같아. 뭔데? 세윤이 형 잘 듣는다. 야 나온다. 아 요즘에 힙합을 좋아했다고. 이게 라인을 잡히니까 딱 들려. 야 근데 완벽한 효자는 아니더만. 뭔데? 왜? 아빠한테는.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달래. 그래. 내밀. 내밀이 아니라 비밀이구나. 내밀이 아니고 비밀이야. 근데 소름 돋는 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엄마한테 줄래? 아빠한테 비밀.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티나는 걸 사셔서 아빠가 바로 들통이 나죠. 엄마가 금시계랑 이제 어머님께서. 가방같이 확 바뀌고. 가방이 확 바뀌고 막 이러다. 우리 엄마도 그랬어. 엄마한테 비밀. 아빠께. 근데 이게 무슨 비밀이냐고. 이건 비밀처럼 라임 아닐까요? 이건 비밀. 이런 비밀 아빠께. 이런? 아 시옷이었는데. 이런 비밀 아빠께.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뭔데? 봐봐. 아니 발표를 하세요. 맞지? 아니야? 서로 비밀 아빠께. 말은 아닙니다. 이거 말 돼요? 서로 비밀 아빠께. 엄마랑 아들이 비밀 하자는 거지. 근데 창모 씨 스럽지가 않아. 아 창모 씨. 서로 비밀은 아니고. 그러니까 시옷이었는데. 오다메. 오다메였어. 오다메 이런 느낌 있어. 오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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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1차 도전 갑니다. 1차 도전. 헤이즐 출발. 그럼 이제 서로 비밀. 계약금 정도는 엄마한테 주거든요. 절대 비밀. 절대 비밀. 특급 비밀. 특급 비밀. 특급 비밀? 특급 비밀이야. 끝없이 가. 끝없이 가. 국가. 국가 비밀. 아 과해 요새 탱구. 국가 비밀 아빠께. 끝없이 가 탱구. 난 진짜 정확한 발음을 정확하게 들었어. 비밀 앞에. 손을 내밀. 손을 내밀. 시옷이 있다고 시옷? 여기 동현이 형이 서로 시옷을 들었대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 일단 써줄까? 서로 비밀. 일단 적어주세요.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건 줄래 엄마께. 뭐뭐 비밀 아빠께. 어때? 이거 해봐요. 이거 해봐요. 이거 해봐요. 아빠께는 좋다. 아빠께는. 아빠께는. 아빠께는 어때? 정답이다. 아빠껀? 뭐 이런 건 없겠지? 또 왜 이래. 자 갑니다. 흘러. 주세요. 왜 이러는 거야. 형 이게 약금 도주인데. 이건 줄래 엄마께. 서로 비밀 아빠께. 맞는 거 같아. 맞아요. 느낌 왔어요. 한해가 기억났다고 그러던데. 결과. 맞는 거 같아. 결과. 보여. 주세요. 맞으면. 자 어. 한 번만 돼 보자. 결과는. 아니요만. 이 아니라. 실패. 한해 정답 아니었습니다. 맞는 거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오늘 헤이즈 씨랑. 한해 형이랑. 한해 형이랑. 장군님이랑 선녀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뭐 내가 그렇지. 한해 형이랑 이입에.